내 바로 앞쪽 x2 우리 앞집? 여기 사람 이 집 4번 핑? 아니야? 1번 핑이야? 어 1번 핑 언덕 보인다 쏘고 있어 내가 내가 쏜거야 내가 쏘고 있어 근처에 발소리 우리 풍염? 나무에 있어 나무에 우리 집 쪽에 지금 발소리야 아씨 더럽게 못쓰는데 나 진짜 어떻게 쏘는거야 장갑샷 소리 여기 있어 1번 핑 오케이 다리 쪽 다리 쪽이야 장갑샷 나 다시 눕는다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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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바로 앞있어 오케이 오케이 자동차고 있어 자들어 앞에 담벼라 응 나이스 했어 나이스 했어 야 우리 문 쪽으로 지금 문 쪽으로 문 앞에 애 하나 있어 문 앞에 애 하나 지금 수정하고 왔어 어 포위 당했다 포위 당했다 쟤는 못 와 근데 아이고 가야되네 쟤는 못 와 근데 쟤는 못 와 근데 한 명 어디 갔냐? 다 담바가 있다네 모르겠어 여기 땜에 안 보여 부평 조심 두 쪽에 사람이 있으니까 아 기절 으악 아 기절 어디서 날라왔어? 못 봤어 으악 발소리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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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현실 쟤 부평 재살려줘 으악 야 쿨탄대봐 고맙다